네 안녕하세요 옹두룡입니다 자 2020년도 토끼띠 되시는 분들의 운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2살 나는 김효생 김효생 나는 토끼띠의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옹두룡이 옛날에 그랬죠 20대는 손님도 안 받았다고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22살 되시는 분들 요즘 참 힘들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를 겪고 나서 어쩌면 김효생하고 세대들이 아마 타격을 많이 입은 세대라고 볼 것 같아요 제일 중간에 서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김효생 분들이 되게 변화가 무쌍한 한 해가 들어와요 변화가 무쌍하다는 말은 여러가지 각가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22살에 김효생 토끼띠 되시는 분들은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직업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말로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시다든지 말로 인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간다든지 이런 게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관광학과라든지 아니면 호텔 경영과 이런 쪽 언변이 뛰어난 쪽 그런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애운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22살에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또 헤어짐이 있고 또 다시 또 만나고 되게 아픈 것도 많겠죠 근데 요즘은 나이가 띠가 어리신 분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변화무쌍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별이 오거나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운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언변이 좋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풀고 나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되게 좋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거는 흙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사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달로 보고 띠로 본다라고 하면은 음력으로 7월생들 그리고 9월생들 그리고 10월생들 이분들이 대개 올해 경자년에 들어와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무쌍한 한 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기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 있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정묘생 34살의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토끼띠가 다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끼띠들이 34살 정묘생 토끼띠들이 재물운이 상승을 합니다 올해 자에 들어와서 좀 아이러니 하죠 그리고 큰 변동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직장을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좋은 건 없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자에는 그리고 이제 결혼들 할 나이가 됐죠 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자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별을 하고 애정운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력 4월달 5월달에는 모든 다 토끼띠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염분이 들어오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큰 변동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동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올해 34살 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낙담들 하지 마시고 올해 자에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고민거리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너무 큰 변화가 한 번에 들어오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저 또한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 들어오면 두 가지를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히 차분히 정리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34살 나는 우리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자 을묘생의 나는 46살 이분들은 토끼띠죠 조금 흉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흉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예상치 못한 돈들이 막 지출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통장에다가 100만원 넣어놓고 그래 이거를 내가 아껴서 아껴서 써보자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출을 내보낼 때는 과감하게 내보내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출이 강하지만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재물도 같이 들어와요 웃기게 그러니까 어떻죠? 내가 말했죠? 지출을 내보내라 그럼 새로운 돈이 들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출도 나가지만 돈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또 쌓이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더 웃긴 거 이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정말 쓸 돈이 없어요 이 토끼띠들이 을묘생들이 지금 정말 밑바닥이거나 윕니다 아니면 중간이거나 그리고 대인관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돈관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는 무조건 좌우안정 제가 말했죠? 지출이 강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물원도 들어온다 근데 재물원도 들어오고 지출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남한테 빌 돈이 있습니까? 빌려주기까지 하면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셔야 되는 돈이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을묘생 나는 46살의 토끼띠분들은 많이 좌우안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원을 모으던 100원을 모으던 1000원을 모으던 올해는 꼭 적금 통장들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 통장이 씨가 돼서 나중에 땅을 좀 사놓으세요 사주가 돈이 줄줄줄 새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흙을 가까이 하고 나면은 모든 재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낙담하지 마시고 꿈을 하나 가지세요 내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밭대기라도 하나 사놔야지 그래 내 사주에 흙이 없으니까 흙사주가 올라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열심히 올라가시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봅니다 2020년도 46살들 을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다음은 58살 나는 개묘생 나시는 분들은 토끼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올해는 58살 나는 개묘생 분들은 건강 운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으로 건강을 해치면 모든 걸 다 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하시거나 이제 직장에서 노년기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분들 마지막에 건강을 잃으면 되게 좋지 않겠죠 자 올해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한해라고 나옵니다 돈을 다 떠나서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괴로움이 들어옵니다 자 이 괴롭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금전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묶인 돈들이 근데 참 이게 이상하게도 돈은 지출이 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또 나타납니다 웃긴 거죠 그래서 올해 자에는 건강 온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은 토끼띠 되시는 분들이 조부조모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르신 분들 중에 누가 집안진 중에 상문을 끼고 들어오는 사주가 들어와요 상문을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몸이 아프고 집안 내에도 상문이 끼고 들어오면은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으로 인한 괴로움이 들어온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 파트너도 나타날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건강만 조심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사 무탈하게 퇴임하는 그날까지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주가 맞습니다 근데 토끼띠들 전체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언변이 되게 좋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반대되는 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을 하면은 말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2살 34살 46살 58살 되시는 토끼띠띠 전체 초문을 본다라고 하면은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올해 경자년에는 더더욱이나 그리고 팁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개묘생 나는 58살 되시는 분들 집에 나무를 많이 가꾸세요 나무 금은 상생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흙과 물과 그 다음에 금이 같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올해 그 집안에 있는 풍수를 잘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운이 건강 운이 나쁘다고 나왔다고 할지언정 운이 상승을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토끼띠 나시는 분들 경자년 안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받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상담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내시고요 경자년 안에 행복하세요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